여기 이제 젊은 청년 있잖아요 화면에 보라색 얼굴 있는 이 친구가 메이커다오의 대표예요 룬이라고 하는 대표고요 이 사람은 이제 북률업 사람입니다 이분이 만든 게 뭐냐면 메이커다오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를 이분이 설립하셨어요 스테이블 코인 중에서도 3대 스테이블 코인으로 불리는 다이라고 하는 걸 발행한 사람이 바로 이 룬입니다 메이커다오의 다이 그렇죠? 그런데 이 메이커다오는 이더리움 역사상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으로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가격 변동성을 해제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을 처음 만들었거든요 이 친구가 대단한 친구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더리움에 예치를 하면 이 이더리움을 담보로 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만약에 가격 떨어질 것 같다 라고 하면 이 다이를 매입해서 자신의 포지션을 중립으로 가져갈 수 있었고 스테이블 코인을 줬다는 거는 다이를 줬다는 거예요 맞아요 다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 준 거죠 그래서 만약에 유험할 때는 스테이블 코인을 피해 있다가 또 갑자기 오를 것 같으면 다이를 또 다시 이더리움을 바꿔서 또 큰 업사이드를 볼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프로토콜을 만들었다라고 여러분들 알면 되고 그래서 사실 이 메이커 다운은 이 디파이 시장에서 굉장히 인지도도 있고 어떻게 보면 가장 레피테이션이 좋은 하나의 코인 중에 하나예요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스테이블 코인이 껴있는 디파이 뭐 이런 얘기 들으면 번쩍 떠오르는 이제 네 글자 단어 루나테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뭔가 어렵거나 문제가 생길 소지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루나테라는 알고리즘 코인이었어요 서로 가치가 굉장히 변동성 큰 것들을 매칭시켰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거고 얘네들은 사실 이더리움이나 시총 큰 것들을 담보로 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 주기 때문에 루나테라는 그냥 자기들이 만든 이 컵과 이렇게 할게요 이 두 개를 놓고 이게 이제 조율되게끔 만든 거고 이 메이커 다우라는 데서 만든 거는 애초에 있는 거대한 시총 코인인 이더리움을 가지고 여기서 이제 자기들이 보장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 거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조금 규모의 경제에서 좀 다르다 그러네요 단지 뭐 유형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디파이에서 굉장히 큰 인프라를 만든 친구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근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근데 이 근본인 친구가 요즘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뭐냐면 사람들한테 관심을 못 받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오래됐어 메이커 다워가 그렇죠 얘네 뭐 한 2017년도 부터 있었던 애들이다 보니까 벌써 이제 거의 오래됐잖아요 사람들한테 오래되긴 했네 아 오래됐어요 거의 뭐 삼성전자 뭐 이런 느낌이에요 오래된 큰 업사이드를 사람이 기대를 안 한다 그만큼 안전적이지만 큰 기대를 안 하는 너무 고였다 너무 고였다 그래서 이런 큰 상승장에서 사람들 관심을 못 받으니까 요즘 고민이 좀 많이 생겼고 그래서 새로운 좀 로드맵을 좀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네 이 친구들이 자신들이 이 블록체인 시장 금융의 연방정부 같은 게 되겠다 미국의 연준이 되겠다고 이제 선포를 했어요 연준이 싫어하는 소리를 하셨어 아 했죠 그래서 사실 실제로 미국 애들은 투자 못해요 아 그렇구나 미국 다 막아놨어요 IP 재미있는 게 보통은 이제 미국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거꾸로 미국은 안 되겠다 미국 안 미국은 안 되겠어 얘네가 이제 목표로 하는 게 이제 연준이기 때문에 글로벌 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들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 있잖아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의 유통량을 조절해서 유통량과 이제 이자를 조정해 가지고 이 금융시장을 블록체인 기반 금융시장을 아우르겠다고 하는 애들이죠 우리들이 FOMC 회의 해갖고 하겠다 그래서 이 친구가 최근에 미국 국채를 엄청 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국채를 많이 들고 있는 블록체인 시장에 기여를 가장 많이 한 친구가 이 친구예요 우리나라가 그때 8위였잖아요 얘네 아 9위인가 그랬는데 이 메이커다우 때문에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국채가 7위입니다 7위 그렇구나 200조가 넘어가요 200조가 뭐야 한 300조가 넘어가죠 규모가 전부 다 이 친구 때문에 그게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 친구가 가장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람들한테 어쨌든 안정성도 주고 뭐 경제적인 어떤 이자도 크게 주고 뭐 이런 어떤 구조 만들었는데 아무튼 빅맨이다 빅맨이다 차차 하고 이 친구가 그래서 이렇게 로드맵을 발표했고 그 로드맵 중에 기회가 하나 있었죠 그게 뭐냐면 바로 자신들이 첫 번째로 만들었던 랜딩 프로토콜이 아직 토큰 발행을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2024년 1월 현재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이 토큰을 에어드랍 하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좋은 소식이네 좋은 소식이죠 이 근본이 일단은 에어드랍 하겠다고 하니까 손해볼 일은 없겠다 왜냐면 근본이라는 뜻은 기술적도 있다는 거니까 내가 맡긴 이더리움에 대한 어떤 손실도 확률이 적을 거고 사고친 적도 없고 사고친 적도 없고 사고친 거 전부 다 수습했어요 자기 돈을 다 맺었어요 워낙 돈이 많아요 왜냐면 2017년부터 이거 했으니까 얼마나 큰 부를 쌓았겠습니까 사고를 쳤었더라도 이제 경험 이숙으로 인한 거였고 진짜 러그풀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도 없어요 수습 다 했고 운영 잘하고 있고 맞아요 미국만 안 되고 전부 다 그냥 손해보상 다 해줬죠 왜냐면 이더리움이 30% 떨어졌을 때 그것도 웃겨요 이더리움이 30% 떨어진 적이 있어요 하루에 순간적으로 언제 그랬지? 아 이거 좀 오래전 일이에요 2020년도 일이에요 그때 사고가 터졌어요 이걸 예상을 못했던 거지 이더리움이 30% 떨어진다는 걸 상상을 못했던 친구가 이제 여기에서 자기네들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대규모 청산이 일어났어요 의도치 않게 순간적으로 그렇겠네 그거 다 보상해줬어요 이거는 우리의 기술의 문제다 대인배 보완하겠다 대인배적인 면모드 있다 그렇지 거의 위메이드지 뭐 다 보상 돈으로 받겠다 막 이런 거지 근데 이 친구들도 그래서 사실 그때 어떤 경험도 있고 워낙 상승장과 하락장을 많이 경험했던 친구들이라 이미 기술력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만든 랜딩 프로토콜이 아직 토큰을 발행 안 했고 토큰을 발행하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이 토큰을 미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최고지 이게 최고죠 최고죠 이게 업사이드가 적어도 원가가 0원이잖아요 여러분들 소중한 시간을 최고죠 토큰으로 치환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거 좋다고 생각하거든 이거는 따라하면은 일단은 어찌 됐든 뭔가 가능성이 있는 거지 가능성이 있지 이게 뭐 얼마다 이런 걸 떠나서 적어도 손해보지는 않는 장사다 적어도 이더리움을 업비트나 비싸움에 넣어놓는 것보다 100배 좋다 아무것도 안 주잖아 너무 숫자 이렇게 박아서 얘기하면 알겠습니다 10배 좋다 10배 좋다 아 그쵸 그리고 좋다 네 좋다 왜냐면 뭔가 큰 가치를 또 만들 수 있으니까요 활용해서 해보시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알려드릴 거에요 그게 뭐냐 라고 하면은 바로 제가 화면을 좀 전환하겠습니다 뭐냐면 혹시 보이시나요 화면에 보이시는 게 스파크라고 하는 랜딩 프로토클입니다 스파크 네 좌측 상단 보시면 메이커다오 로고가 있죠 파워바이 메이커다오 즉 메이커다오가 운영하는 랜딩 프로토클이다 즉 대출을 해주는 은행 같은 역할을 하는 애들이에요 은행이에요 은행 아까 전에 메이커다오가 뭐가 된다고 했어요 연준되고 싶다고 했잖아요 연준되고 싶어요 FRB 되고 싶어요 그러면은 연준 밑에 있는 은행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첫 번째 은행이 바로 스파크에요 JP모건이네 아 그렇죠 아 진짜 그거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실질적으로 메이커다오한테 다이를 엄청 싸게 빌려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다시 스파크라고 하는 은행하고 거래하라 하는 사람들한테 마진을 남기고 대출을 해줘요 그러니까 마진장사 하는 거지 그래서 은행이에요 은행 진짜네 은행이요 받아갖고 빌려주고 마진하는 거예요 연준한테 싸게 빌려가지고 비싸게 기업한테 대출해주는 거 은행 비즈니스잖아요 얘네가 스파크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메이커다오 연준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미국 애들이 못 들어오게 막 막 그래서 통행료 장사 못 하게 하는 거구나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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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쨌든 이런 친구들이고 이 친구들이 이제 은행이다 보니까 여기 언 이라는 게 결국에는 예치 상품이고요 우측에 있는 바라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대출 상품입니다 두 가지 밖에 없어요 기능이 예치와 대출 깔끔하죠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뭘 할 거냐 따라가 봅니다 바로 지갑을 연결하시면 돼요 우측 상단에 런치 앱이라 되어 있잖아요 이 앱을 깔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스마트폰에 앱 가이듯이 네 그래서 우측 상단에 여기 런치를 누르면 컴퓨터로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컴퓨터로 해야 됩니다 이거를 이제 메타마스크를 연결하면 됩니다 제가 제 메타마스크를 돈이 없는 메타마스크를 연결을 했습니다 짜잔 화면처럼 여러분들은 이제 컴퓨터에다가 앱을 설치한 거고요 그 앱에서 여러분 계정에서 이제 거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아까 봤듯이 기능이 단순하다고 했잖아요 예치하고 예치하고 빌리는 것 밖에 없습니다 심플한데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그러면 하는지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면 일단 영어라서 겁먹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잘 따라오시면은 지금 조선생이 많이 교육을 하고 계시니까 따라오세요 잠시만요 네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스파크는 은행이기 때문에 예치하고 대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갑에 만약에 이더리움을 갖고 오시면요 여기다가 이제 버튼이 이제 활성화됩니다 좌측에 보시면은 이게 전부 다 예치하는 상품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다이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바꾸실 수도 있고요 USDC라는 것을 예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디파지트에서 활성화가 안 되어있는데 돈이 없어서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관련된 코인이 있으면 활성화가 됩니다 노랗게 내가 이 관련된 코인을 사서 가져와야 돼요? 그쵸 그쵸 내 지갑에다가? 네 맞아요 업비트에서 하시면 되고요 사서 옮겨다가 연결해 갖고 들어오면 디파지트 그러니까 예치가 활성화가 되어있는 거죠 그렇죠 예치 노란색 다 뜰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바로 이더리움이에요 우리가 중앙화 거래소에서 이더리움을 사가지고 우리의 지갑에다가 메타마스크에다가 보낸 다음에 여기 화면에 보시는 이더리움 보이시잖아요 여기 옆에 디파지트이 활성화되면 이걸 누르시면 이제 예치가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무슨 자격이 생긴다? 에어드랍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즉 메이커 다오가 만든 첫 번째 은행의 주식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너무 쉽는데? 너무 쉽죠 끝입니다 끝이에요 끝이에요? 여기 근데 옆에 써있죠 영어로 써있습니다 eligible for six million 스파크 토큰 에어드랍 적혀있습니다 준다고 이건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이거요? 아직 가능합니다 지금 가능합니다 언제는 나오지 않으세요 빨리 해야지 사실 이게 끝이에요 그러면은 진짜? 중앙화 거래소 이더리움 갖고 있을 바에 여기다가 넣어서 위치해두고 있으면 위험요소가 있죠 스파크가 해킹당하면 손실 볼 수 있습니다 그 위험 하나 있는 거예요 스파크 일종의 뭐 블록체인 인터넷 은행이니까 그렇죠 인터넷 은행이니까 누군가 해킹은 당연히 당할 수 있거든요 얘네가 뭐 콜드 월렛에다가 뭐 담아두고 아 그렇진 않아요 그건 아니고 결국에는 여기 디파지사라면은 스마트 컨트랙에 이제 잠기는 거기 때문에 이 스마트 컨트랙이 해킹에 딱 당하게 되면은 다 뺏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우리 메이커 다오잖아요 연준이 래미 피해보상 해줘야지 카바 해준다 무조건 해준다 믿습니다 일단은 짤짤한 친구들이 아니고 메이커 다오 엄력이 있는 친구들이니까 자신들의 브랜드 크기가 훨씬 더 클 거예요 여기 예치된 금액보다 그래서 오히려 이거 안 해주겠다고 낑낑대는 아유 그런 거 없습니다 시원하게 시원하게 더 싸줄 수도 있습니다 이게 not a problem입니다 진짜 얘는 어느 어느 레벨 애들이에요 미국 채권에 무슨 우리나라보다 많이 사는 애들인데 뭐가 그러네 엄청난 애들이에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든든한 마음이 있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제 입으로 하기에는 근데 방송에서는 어려워요 위험 위험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메이커 다오라는 플랫폼과 이 운영자가 담대한 친구들이다 신용이 있다 그래서 해만하다 그래서 이더리움을 넣으면 받을 수 있고 내가 근데 이더리움을 조금 더 더 이더리움을 활용해서 에어드랍의 양을 좀 늘리고 싶어 라고 하면 사실 옆에 있는 대출 상품을 좀 이용하면 돼요 우리가 여기다 이더리움 넣었잖아요 그러면 자산에 우리 자산에 자산에 이더리움이 이렇게 몇 개 써질 겁니다 그러면 이걸 기반으로 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무슨 대출 받을 수 있냐 바로 다이라고 하는 스테이블을 빌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측에 화면 보시면 다이라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커서로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빌려가시면 더 많은 토큰을 받을 수 있어요 자기 것들을 쓰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그러면 몇 프로를 우리가 빌려가야 되냐 대출의 비율을 얼마나 가져가야 되냐 이건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건데 이건 또 은행에서 정해주는 게 아니고 아니에요 자기가 80%까지 빌려갈 수 있어요 우리 뭐 주택청약 갈 때 뭐 그런 대출처럼 해주는 게 아니고 애가 정하는 거구나 LTV가 얘네들은 80%가 상한이 돼 있어요 이더리움은 아 아마 80% 맞을 겁니다 LTV 80%까지 해주는데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단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80% 빌렸는데 이더리움의 가치 변동에 의해서 이 포지션이 정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 리스크를 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높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는 50%만 빌렸습니다 왜냐면 이더리움이 50% 싸지면 전 이더리움 엄청 살 거 같거든요 저는 디파이에서 돈을 빌려 본 적이 없어 뭐 그럼 예를 들어 200만 원이에요 그럼 50%로 해서 내가 대출을 신청을 하면 그러면 100만 원어치의 다이 토큰을 주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그럼 이더리움 팔지 않고 대출을 담보로 받는 거죠 그럼 거기에 딸린 시세의 평가 기준은 아마도 뭐 공인된 무슨 기관의 그 국제 시세겠네요 맞아요 오라클이라고 하는 체인 링크가 제공하는 그런 오라클 네 가디옥 오라클을 사용해서 그 평가를 하는 거죠 그게 딱 우리가 코인마켓캡 이런 데서 보는 시세와 크게 차이는 없는 거죠 거의 차이가 많이 없어요 근데 오히려 더 정확해요 왜냐면은 체인 링크가 하는 게 이거거든요 아 가격을 정확한 정보를 주는 거 그래야지 불미선 일이 안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대출을 했을 때 가격이 딱 정확해야지 그렇구나 그래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더리움이 50% 떨어지면은 이더리움을 엄청 사서 다시 여기다가 예치를 하면은 제 대출이 꺼질 거잖아요 네 그런 기대로 저는 그냥 50% 한 거죠 그리고 제가 자고 있을 때 50% 떨어질 일이 전 없을 거라 생각을 해요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없을 거 같아요 50% 이더리움 50% 떨어지면은 이건 진짜로 전쟁 전쟁 전쟁도 아니네 이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뭐 이 시즌에서는 사실 상상 없는 일들이 매번 일어나기 때문에 뭐 이더리움이 업그레이드 하다가 뭐 이더리움 서버라고 해야 될까요? 뭐 네트워크가 세일러가 됐다든지 뭐 그런 경우를 차치하고는 잘 모르겠네요 그래도 저는 그래서 짠테크라고 얘기한 게 큰 금액 안 넣어요 요런 데다가는 보통 얼마 맥스로 해서 생각해서 넣으면 되는 저는 개인적으로 천만원 미만만 하고 있어요 천만원 미만 그러고 0.1 리더 이런 거 해도 되고 어 상관없어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문제가 있어? 뭐 문제가 뭐냐면 그럼 깜짝 놀랐어요 거래 비용이 좀 비쌉니다 아 수수료가 있어 이거 수수료가 이거 전부 예치하고 대출까지 빌리면요 수수료가 한 50불 들어요 제 경험상 그러면 얼마 기준으로? 그냥 금액과 상관없이 아 그냥 정액제 수수료가 있어요 정액이 아니고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서 가스비가 이렇게 바뀌는데 얘네가 처리하는 양이 많나 봐요 데이터를 그래서 가스 좀 비싸요 네 이게 한 가지 좀 단점이 있는 게 만약에 너무 투자금이 적다고 하면 수수료가 한 50% 정도 됩니다 제 경험상 왜냐면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거래 처리할 용량이 크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가스비가 굉장히 높고 50불을 너무 시드가 작은데 만약 50만원 했는데 거래가 10불에 해당하는 50불이 비용으로 나가버리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거래대금을 높이는 게 더 효율적이다라는 거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이더가 뭐 0.1 상관은 없는데 맞아요 조금 높은 상태에서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그 플랫폼 코인이 뭐였죠 스파크인가요 네네네 스파크를 에어드랍 받았을 때 50불 정도를 상쇄할 수 있다고 치면 나쁘지 않은 거래다 네네 맞아요 라는 차원에서 맞아요 한번 해 움직도 한가 뭐 이 정도 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디파이를 얘기만 듣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이제 봄부터 이제 이게 김남국 국회의원에 맞아요 디파이 관련된 이제 썰이 너무 많이 들리고 디파이는 나쁜 거야 이런 인식이 사실 자리잡아 버려갖고 맞아요 디파이를 시도조차 생각조차 안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근데 이제 리스크 하긴 하나 만약에 투자 경험적으로 한번쯤은 어차피 뭐 이더리움 사갖고 내가 이 떨어지는 거를 지켜보느니 맞아요 보상책도 한번 만들어보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한번 저희도 한번 저도 한번 해보려고요 한번 해보시죠 그게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렵지 않잖아요 그리고 너무 고액을 할 것도 아니고 맞아요 그냥 한번 짠테크 짠테크 폐지죽기 삼아서 해보는 게 나쁘지 않다 그리고 여기서 다이를 빌렸잖아요 스테이블 코인을 빌리신 겁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은 1달러 가격하고 패깅이 가치가 동등한 겁니다 네 그럼 얘를 그냥 놔두면 서운하잖아요 그래서 위에 보시면 에스다이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뭐야 이게 뭐냐면 아까 전에 이 친구들이 가장 많이 샀던 금융상품이 뭡니까 미국 국채죠 미국 국채 그 미국 국채 금리줍니다 이자줍니다 여기 에스다이다 넣으면 그것도 특이하네요 그래서 여기 에스다이 누르시면 상품이 2개인 거네요 그렇죠 정확히 말 3개인 거죠 예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대출을 하고 그 다음에 대출을 받은 이제 그 토큰을 가지고 다이를 가지고 또 예치를 하고 그러면 여기 에스다이가 보이시잖아요 미국 국채 금리를 주는 겁니다 5% 줘요 얘네 그러면 이거 예치를 하시면 여기 5% 1년에 5%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제가 계산해 봤는데 자기가 3개월 이상 예치해 둘 거다 라고 했을 때는 이득이에요 3개월 전에 뺄 거다 라고 하면 손해예요 왜냐면 거래 수수료 때문에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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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기억하시면 근데 언제든지 뺄 수 있어요 근데 약간 이 대출을 하도록 유도하는 건 있다 음 맞아요 플랫폼적으로 맞아요 걔네 핵심이 대출 상품이니까 아 그렇구나 대출하기 싫으신 분은 일단은 거래소에 있는 거기서 매수를 하셔서 예치만 해도 돼요 네 코인이나 토큰 가져와서 예치만 하셔서 그랬을 때는 보통 수익률은 어느 정도 여기 보면 써있어요 6백만 개의 토큰을 준다 라고 적혀져 있잖아요 예 이 토큰을 가져간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참여하면 자기가 얻어갈 수 있는 게 적어지고 참여를 안 하면 많은 걸 가져갈 수 있다 근데 어차피 이거 사람들이 잘 몰라서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많이 아실 거예요 예 많이 참여하시면 하시겠죠 왜냐면 이거 보시면서 들으시면서 따라하기만 해도 조금 거래 조금만 해보신 분들은 맞아요 금방 하세요 저도 할 것 같은데요 맞아요 토스 정도 쓸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고 혹시 어려운 거 있으면 디파이 농부 조선생 물어보시죠 유튜브 가서 댓글 한번 해주세요 제가 답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여기 대출은 봐보세요 2,400만 개 줍니다 대출이 더 많이 주죠 네 대출이 좀 더 다 하라고 또 하라고 하는 건데 유인책이에요 유인책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걸러서 적당히 필터링해서 여러분의 신뢰를 판단하에 생각됩니다 그렇죠 투자는 자신들의 책임으로 위험고지 했습니다 위험합니다 위험고지 항상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누가 보면 이제 메이커다우 홍보대상 둘이 앉아서 광고하고 있다 이럴 수 있는데 아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현재로서는 디파이 농부 조선생이 생각하시기에 괜찮은 그나마 안정적으로 디파이란 거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렇죠 그런 플랫폼 혹시 담당자가 보고 계시면 연락 주십시오 저희도요 저희도 광고 열심히 열심히 해 볼 수 있습니다 광고절이 많이 남아있는 여기다 여기 여기다 걸고 다니겠어요 서로 광고 유치하려고 메이커다우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슬슬 마무리 해야 돼요 앞에서 우리 진지한 얘기 하다가 뒤에 이제 실전투자로 가니까 둘이 흥분해 왔거든요 좀 달려왔는데 알겠습니다 아무튼간에 이제 알트코인이 비트코인 ETF 이후에 뜨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시장의 시세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정말 현실적으로 현물 기준으로는 알트코인 앞에서 이제 메이커다우이기도 하셨지만 좀 프로 플랫폼의 기술적인 부분이나 장례성을 봤을 때 조금 나는 유심히 이런 걸 보고 있다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일단은 큰 것들 말고 정말 작은 프로젝트들 순위권 500이 이쪽에 있는 너무 저 멀리 은하수로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 앞으로 해봐요 해봐요 제일 그냥 갖고 있는 걸 말씀드릴게요 저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갖고 있고 스택스를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스택스 스택스 스택스는 제 유튜브 영상에 굉장히 자세하게 다뤘는데 아직 그들이 얘기하는 것과 구현된 기술의 갭이 너무 커요 그래서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투자를 저도 한 거죠 이 기술이 구현되면 그 가치를 받겠지 라는 투자를 한 건데 스택스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갖고 있는 것들이 뭐냐라고 보면은 이제 500이권에 있는 아이트코인이 있습니다 VRTX VRTX 제가 사랑하는 버텍스 버텍스군요 그 뭐지 썬팅필름 루마 버텍스에 그 버텍스가 맞긴 해요 근데 네이버에 그 버텍스 치면 그래도 그거 나와요 아무도 정보를 쳐줄 수 없습니다 유튜브에 버텍스 치면 이제 나오고 그래서 여기 가서 보시면 되는데 이거 그거는 어떤 게 좋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게 저는 왜 이거를 자꾸 얘기하냐면 덴쿤 업그레이드 되면 레이어2가 수혜 받을 거잖아요 수혜 주고 있을 건데 네 근데 레이어2에 가장 큰 중요한 레이어2에 가장 중요한 디앱이 뭐냐면 퍼프 덱스들이에요 퍼프 덱스 퍼프 덱스 퍼펙추얼 덱스 무기한 선물 거래소 왜냐면 거래량을 만들어 주잖아요 사람들한테 근데 거래량을 만들어 준다는 게 레이어2한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만약에 거래량이 없는 체인 쓰고 싶으세요? 어떻게 써요? 투자하기 싫으시죠 팔지도 사지도 못하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거래가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이 퍼펙추얼 덱스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모든 체인들은 레이어2 체인들은 전부 다 퍼프 덱스들을 하나씩 끼고 있어요 한번 말씀드리면 아비트럼이라는 거 GMX 끼고 있죠 스타크넷은 DYDX 끼고 있고 그다음에 또 아비트럼이 끼고 있는 게 DYDX도 있고 아 그 발텍스도 있고 수위에는 블루핀이라는 거 끼고 있습니다 곧 나올 GK 싱크도 이제 그라비티라고 하는 거 갖고 있고 전부 다 제일 중요한 앱이 하나가 퍼펙추얼 덱스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유심히 봐야 되는데 제가 벌텍스를 좋아하는 이유 딱 하나에요 거기 대표가 천재에요 아 천재라서? 천재 개발자 자기 혼자 개발을 계속해요 괴짜 천재 괴짜 천재 같아요 근데 담당자한테 물어봤거든요 진짜 괴짜 안 돼요 그러니까 이유가 되게 사실은 신뢰가 가진 않아요 네 얼마나 천재고 얼마나 괴짜인지 모르니까 그게 뭐냐 왜 저는 이게 중요하다 생각하냐면 대부분 그 작은 기업들이 망하는 이유가 개발을 못해서 그래요 왜 개발을 못하냐면 돈이 없어도 개발을 못해요 근데 이 친구는 괴짜잖아요 그리고 개발을 엄청 잘하는 거 같거든요 그리고 진짜 상품도 좋아요 이제 기술적이 뛰어난 거 같아요 돈 없어도 개발할 사람이 세상은 사실 한 명의 매드맨이 결정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맞아요 아마도 그 부분이 사실 뭐 천재라고 하면은 어우 저 같은 이 그냥 범인 그 일반 사람은 무섭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만들었다 그러면 보통 진짜 천재들이 만들면 산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서 조금 두려운데 일단은 조선생이 관심을 갖고 있고 볼텍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는 거래소에서 샀죠 외국 거래소에서 그렇군요 아무튼 조선생이 말씀해 주신 부분들 확인하셔서 투자에 항상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투자하기가 어떻게 보면 까다롭고 투자하기가 어떻게 보면 심플해지는 시점이 2024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말이 맞을까요? 점점 이성적으로 바뀌고 있죠 정상적으로 원래 와야 될 방향으로 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분석의 영역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물론 혼탁한 시장은 여전하긴 하지만 그렇죠 예전 불과 1년 반만 전 생각해 보세요 아 완전 그때는 독대기 시작이었죠 이름 예쁘면 30% 50% 오르고 말도 안 될 시장이었죠 지금은 그런 부분은 사라져가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더 냉철해졌어요 더 이제 깊게 보기 시작했고요 이제는 사람들이 정말 똑똑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은 자료를 찾으시고 더 많은 자료로 좋은 투자하려고 노력해서 사기꾼도 이제 사기기 치기 어려워진 거지 진짜로 왜냐하면 사람들이 똑똑해지면 사기꾼이 이제 힘들어지는 시장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변하고 있는 것 같아 점점점 사기를 치려고 뭔가 보여주면 사람들이 그걸 이제 아는 거지 농락하고 어 그렇죠 내가 더 이용해 먹고 삐리리 하면서 이제 농락하는 거지 진짜로 왜냐면 아는 만큼 보이니까 시장은 그렇게 발전하는 겁니다 맞아요 네 좋습니다 네 디파이 농부 조선생과 함께 2024년 1월 첫 번째 퓨처머니 미래의 돈을 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방송 저희 나오시니까 좋으시죠 네 저는 너무 좋습니다 자주 나와주십시오 자주 불러주십시오 네 디파이 농부 조선생 유튜브 블로그 텔레그램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희 블록미디어 유튜브도 많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물러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